한국국토정보공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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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명하면 못나오는 쇼! 원래 기차네요. 왜 이렇게 활기차세요? 여기가 어디죠 지금? 뉴욕이요. 뉴욕 가서 신났어요. 근데 여기가 뉴욕 같지가 않아서 우리 또 그래픽 담당님께서 뒤에 이렇게 자유의 신상 하나 넣어주시겠습니다. 뉴욕입니다. 현장 감독님이 싫어하실 것 같긴 하네요. 엄청 싫어하시겠죠. 여기 왜 왔죠? 제가 클래식 웹예능 건물 제작자로서 만나고 싶은 분들이 다 뉴욕에 계셨습니다. 오늘 모셨죠. 기가 막히게 또 모셨습니다. 유모쇼 뉴욕편 있어 보인다. 남들도 못한 느낌. 우리 파리 한번 합시다. 하와이 어때요? 하와이. 하고 싶어 나. 뉴욕에서 저희가 유명하면 못나오지만 나오면 유명해지는 획기적인 쇼를 한국에서만 할 수가 없다. 하여 뉴욕에 진출했습니다. 유명해진다는 그 자리가 뉴욕으로 또 옮겨왔어요. 이렇게 의자가 똑같아요. 그 의자랑 이 의자랑 되게 방송 잘하시네요. 방송쟁이 다 됐어요. 뉴욕에 오니까 또 기가 자유의 기가 뉴욕편 시작하겠습니다. 고고고 잘했어. 유명하면 못나오는 쑤 뉴욕스타일 뉴욕스타일 이건 뭐예요? 박영재 아니에요? 바이오린스트 송지원입니다. 사실 유명하잖아요. 어때요? 근데 저는 꼭 유명해지고 싶다기보다는 음악을 사랑해서 여기까지 온 건데 또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. 지금 떨려요? 네. 많이 떨려요. 얼굴이 약간 상괴됐어요. 우리가 약간 무서운 것 같아요. 좀 편하게 해줘요. 올감일 것 같은 기운을 느낀 것 같아요. 무서운 언니들 같이 얼마나 나빠 보이겠어요. 사실 우리가 지원 씨를 모실 때 송지원 씨가 쿵쿠르 퀸으로 유명하죠? 2년 전에 세계의 모든 쿵쿠르를 다 한번 합산해 봤어요. 단독이었죠? 그걸 할 사람이 없죠. 저 하루 종일 앉아서 저 멀미약 먹을 뻔했어요. 국제 쿵쿠르로서 인정받은 쿵쿠르에서 가장 많이 1위를 한 한국인 연주자가 바로 송지원 씨로 지금 1등한 쿵쿠르가 윤희상 윤희상 레오폴드 국제 음악 쿵쿠르 차이나 국제 음악 쿵쿠르 샴펠드 국제 음악 쿵쿠르 이렇게 4개였어요. 3번 1등한 사람들은 꽤 있었는데 4번 1등한 사람 정상의 자리에 그래서 저희가 또 뉴욕까지 온 거 아니에요? 그렇죠. 송지원 씨 만나러 뉴욕까지 왔습니다. 감사합니다. 매번 이렇게 물론 이제 그거 하면서 배우고 공부하는 것도 있겠지만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? 아니 더 안 돼. 더 안 돼. 지금도 안 돼. 아니 그보다 그 후에 앞서서 우리가 일단 이제 보시는 분들한테 정보를 드리려면 넛 번을 나갔고 언제부터 나갔는지 얼마나 쿵쿠르인지 아 역시 기절했어. 기절했어. 그러네요. 네. 이순쟁이 다 됐네. 박수치지 2006년에 첫 콩쿠르를 나갔던 것 같아요. 국제 콩쿠르를 프랑스에서 매뉴웨인 콩쿠르 열렸었는데 정말 힘들었어요. 왜냐면 그 레파토리도 너무 많이 준비해야 되고 제가 처음 해본 챔버 뮤직도 준비를 해야 되고 너무 힘들었던 기억이 강하게 남아서 한동안 안 나갔었어요. 그러다가 전 10년에 재도전을 하게 됐어요. 매뉴웨인 콩쿠르에 한동안 악몽을 되게 많이 꿨어요. 왜냐면 콩쿠르이 진짜 핫할 때였고 모든 사람들이 보드캐스트로 누가 누가 잘하나 진짜 보기도 했고 하기 때문에 제 친구들이 저를 볼 거라는 생각이 더 떨리는 거예요. 그때 이제 제가 발명해낸 게 하루를 24시간을 사는 법 해서 이제 건강하지 않게 살았는데 그게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일단 커플 안 자요. 안 자고 낮에는 제가 고등학교랑 같이 커티스를 다녔거든요. 그래서 시간이 없었어요. 연습할 시간이 별로 없어서 일단 데이타임에 커피를 두 잔 정도 마셔요. 새벽 12시가 되면 그때부터 학교 갈 때까지 연습을 하는 거예요. 하고 파고 그다음에 집에 돌아와서 쪽잠 자고 커피 마시고 그런 식으로 한 달을 했어요. 근데 왜 그렇게까지 했어요? 국제 세계적인 무대에서 최선을 다해 보고 싶다 이런 그 생체 실험 결과 생체 실험 결과 몸은 어떻게 되던가요? 파이널까지 올라가서 4등을 했어요. 결과를 떠나서 제가 많이 그동안 성장을 한 걸 알기 때문에 뿌듯했던 것 같아요. 4등도 너무 감사하고 그때부터 이제 작심하고 그때부터는 네 좀 많이 나갔던 것 같아요. 아주 피크로 많이 나갔던 때는 언제쯤이에요? 2014년에 중국에서 콩쿠르를 두 개로 우승한 거고 쭉 끊임없이 나갔던 것 같아요. 끊임없이 그냥 우리가 회사 갔듯이 회사 갔듯이 아침에 이제 일어나는 어 나 콩쿨 다녀올게 엄마 갔다 올게 아침밥 먹고 이제 갔다 오고 뭐 그런 이제 다시 또 아까 우리 제작자님께서 한 질문에 돌아가보면 왜 그렇게 왜 그렇게 했는가 저도 만족할 만한 연주를 하는 게 목표거든요. 근데 그거를 최대한 빨리 도달하기 위해서 뭔가 스트레스가 어느 정도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. 아 채찍질이구나.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으면 일단 나아지고자 하는 그런 게 너무 강하니까 여러 모든 영향을 쏙쏙 받아들이게 되더라고요. 스폰지처럼 그리고 또 콩쿠르를 나가게 되면 선생님들도 레슨도 좀 이렇게 집중적으로 집중적으로 엑스트라 해주실 때도 있고 네 알뜰하네. 되게 똑부러지네요. 똑부러지네요. 자주 보니까 어려웠던 아티스트예요. 글쎄요. 너무 콩쿠르만 집중했던 것 같아요. 좀 학습형으로 근데 지금부터는 이제 하고 싶죠. 이제 그만하자. 나 충분했다. 이런 생각에는 안 들어요. 전 사실 가끔 들거든요. 들지 않을까? 그러니까 중국 시장을 보고 노렸어. 중국 시장. 케이 바이올린. 어.